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주 다 감탄이라 차산이 불가하니라 불 자주 대성하시고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법에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이제 깨달으신 최고의 경기가 대성이다. 거기에 당신은 계세요. 여기 소득법 하여 그 얻은 법과 같이 해서 그러면 부처님은 당신 재산이 대성법이니까 그것이 이제 당신이 얻은 법이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해서 정해력 장엄이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장엄하고 있다. 부처님은 여러가지 정신적인 장엄이 많겠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장엄하고 있사. 부처님은 2차 도중생이니 이것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니 그 선정과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성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니 자정무상도 스스로 무상도인 대성평등법을 증득하고 깨닫고 스스로 무상도 가장 높은 도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도인 대성평등법 이 대성의 도리는 누구에게야 다 해당되는 평등한 법이다. 그 대성이라는게 궁극적으로 사람의 부처라고 하는 큰 사실이고 참 소송들이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법이지만 그것은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무상도고 대성이고 평등한 법을 스스로 증득하고 자정 약이 소성화 만약 자기는 그렇게 대성평등법이고 무상이고 그러한 이치를 무상도고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소성으로서 교화한 회사 소성법을 가지고 교화해서 내지의 의리님 한 사람만이라도 소성법으로 교화한다면 이 말이야 자기는 대성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소성법을 가지고 교화한다 이 말이야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아직 다 간탐이야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진다 간탐죄에 떨어진다 간탐죄에 간탐은요 법을 아끼는 간탐 돈 몇 푼 아끼는 것은 불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법을 알고 법을 아끼는 것을 이걸 큰 죄라고 그래요 큰 죄 뭐 경제적으로 아끼고 무슨 뭐 형제 자매 사이에도 무슨 뭐 돈 잘 안 쓰고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당신들이 불교 공부를 실컷 했으면서도 형제 자매에게는 에이구 니가 뭐 알겠나 입 다물게 차라리 낫겠다 이거 큰 죄야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 이제 법을 안 내놔 안 돼 돈 아끼고 안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다니까 이게 이제 경제라 여기서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어요 간탐죄에 떨어진다 법을 알고 이렇게 법학위인이 황교인이 하는 이런 훌륭한 법을 알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안 하면 그건 간탐죄에 떨어져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어쩔 수도 없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 안전하면 간탐죄에 떨어진다 안전하면 간탐죄에 떨어진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여 그래봐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소송 아이고 니는 기도나 해라 니 뭐 알겠나 가서 저기 가서 기도나 하고 뭐 이러고 환경 공부하러 법학위원 공부하러 온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간탐죄에 떨어져가지고 크게 죄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형제 사이에 자기는 어떻게 재수 있어가지고 막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예를 들어서 기껏 전선집에 살고 막 갸우갸우 그냥 산다고 그러면 그 참 그 균형이 안 맞잖아요 물론 뭐 지복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닌 거야 그건 그와 같이 여기 부처님 봐요 자기는 이런 훌륭한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소송법 시시한 법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나는 곧 간탐죄에 떨어진다 차사 차사 위불가 아니라 이건 불가한 일이다 이 일은 불가한 일이다 말이야 옳지 못해 이건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야 이거 대단한 내용이야 이거 이제 배운 거 물릴 수도 없고 또 전파하려니까 힘들고 귀찮고 별로 상대가 들어줄 것까지도 않고 들어줄 것 같지 않더라도 자꾸 해야 돼 그건 상대가 마음을 돌리고 심심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 사람일이야 그 사람 몫이고 내 목숨 내 목숨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야 전해주는 거라 또 사경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야 니 함은 잘 모르죠 이거 함은 공부삼아 이렇게 써라 함은 공부삼아라도 써라 하고 이렇게 주면은 그 함은 공부하기 좋게 되잖아 그래갖고 살살 해석해 놓은 거 읽어보고 그 깊은 위치가 있으면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슬슬 이제 그 취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심심이 이제 나가지고 아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아주 법화 중에 세상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잖아요 이제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스며든 것은 물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임무와 책임을 이제 이제 말하자면 완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쓰시겠습니다 불 자주 대성하시고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에 머물고 대성법에 머물고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파경 환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이지 그리고 이웃 도반이나 형제, 자매들 보고 너희 기도나 해라 이러고 그러면 니가 뭐 알겠냐고 하고 그런 경우 크다 하죠 예 할 이야기 다 했네 뭐 여기 소득법화야 불자유 대성하시고 이어지 소득법화야 불자유 대성하시고 이어지 소득법화야 이어지 소득법화야 이어지 소득법화야 이어지 소득법화야 고춧가루 정해력 장음으로 2차도중승 2차도중승 이차도 중생이 자존상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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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팡팡팡 여성 평등법하고 약이 소성화야 만약 소성법으로서 교회에서 내지어 1인 내지어 1인이면 아직 다 간판이다. 다진 아저씨 자세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에 넘겨서 믿음을 권한 글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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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임금왕하고 미칠광자 그 속일광대가 되는거죠. 속일광자 속일기 속일광 하여튼 그 광자를 속일광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옥현에서 찾아서 메꿔 넣었어요. 열혜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귀하면은 열혜는 속이지 않는다. 기광하지 아니하며 영루 탐질이라 또한 없다 뭐가 감탐하고 아끼거나 탐하거나 또 상대가 더 아는거 제자가 많이 알까봐 질투하고 하는 그런 뜻이 없다 이 말이요. 열혜는 속이도 안 해. 어떻게 하더라도 제자가 많이 알기를 바라고 또 내가 알고 있는거 다 털어내주고 뭐든 다 가르쳐주려고 하고 제자가 아는 것을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거 세상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든지 다 있는거에요. 내 혼자만 알고 싶고 상대는 좀 몰랐으면 싶고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습니까. 다 이제 제법 중악일세 모든 법 중에 악을 끊음일세 그 부처님은 결코 법에 대해서 속이지도 아니하고 또 남이 아는 것을 뭐 간탐을 아끼거나 절투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다. 그래서 모든 법 가운데 좋지 아니한 악을 끊음일세 고불어 시방에 그런 까닭에 붙여넣는 시방세계에서 이도무소연이나 홀로 두려워하는 바가 없느니라 두려운 바가 없다. 뭐든지 다 깨놓으면 두려운 바가 없는거에요. 속일 때 남 모르게 하고 속일 때 두려운 바가 있는거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고대로 본심대로 고대로만 이야기하면 하나도 들을 것도 없고 담당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일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깨끗한거에요. 그런데 그걸 속이려고 하고 아끼고 감추는게 있고 숨기는게 있고 이래놓으면 들통날까봐 계속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두려운거 없고 두려운게 있는거죠. 당당하지 못하는거죠. 무소외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다. 두려운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끼는 바가 없고 질투하는 바가 없고 하니까 딱딱하고 당당하게 모르면 모른대로 아니면 아는대로 다 깨놓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시겠습니다. 양인 신기부를 하면 만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귀해한다. 왠지 그리고 이 왠지 초기 », 여인 왠지 왠지 인지 왠지 백정 밑 영어 탐지의 의라 또한 탐하고 간탐하고 직탄 뜻이었다. 다한 제법 중악 일세. 고구로 시방에 그름으로 무진 시방에 안쪽으로 무진 고구로 시방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 끝까지 읽겠습니다. 글탈락 아이상행신하며 강릉조새가 나야 우량중소정일세 중이세를 시삼기니라 사례를 감기하라 아동립세원은 용형일체 중으로 여하 등 무이라 여하 석 소원을 금장히 만족하니 하이체 중성하야 예량이 불통이라 아이상심하며 나는 상으로서 몸을 장음하며 삼십이상은 팔십종으로서 몸을 장음했다 그리고 광릉조새간하야 광릉이 새간이 환하게 비친다 무슨 태양광이나 정육불광릉이 아니고 부처님의 덕화죠 불교의 진리의 가르침 가르침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광릉이고 그런 부처님의 광릉이 새간을 환하게 비쳐서 무량중소정일세 한량없는 대중들로부터 존경하는 바가 될세 그렇죠 뭐 이천인병이 흐른 지금도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꾸 이제 존경심이 더 가는거죠 모르는 사람은 조금밖에 존경 못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존경을 많이 하는거죠 그래서 윈희설 실상인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실상의 진리 실상인을 설안하니라 실상 제법 실상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그것은 이제 도장이다 라고 하는 도장인절을 쓰는 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제 보정서에 도장 딱 찍으면 그건 이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보정하잖아요 그와 같이 실상인이라고 하는 말은 실상의 도장이다 변함없는 진리다 사립을 당기하라 사립을 마땅히 알아라 아 본립서원은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부처님이 내가 세운 서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서원이 있죠 그 나름대로 다 서원이 있어요 그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요경일체중으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여아덕무이라 나와 똑같이 해가지고 다름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소원은 그거야 다른 거 없어 전부가 나같이 되도록 하는 게 소원이야 부처님의 소원이 그거라고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부처님이 얻으신 열반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한 자비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도록 원한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설명이죠 여아덕무이라 나하고도 같이 돼가지고 하나도 나하고 다르지 않도록 모든 중생이 그렇으면 하는 게 내 소원이다 여하석 소원은 내 옛날 소원을 악음이 만족이라 나는 지금 이미 만족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나와 똑같은 존재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악음이 만족이야 나는 지금엔 이미 만족했다 화일체중생하여 일체중생을 교화해서 계령 입불더니라 다하여금 불도에 들어가게 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과연히 깨닫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 그것뿐이다 이거야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부파경을 통해서 다 그런 이치를 알게 됐으니까 내 소원은 이제 만족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좋다 이런 그 숨은 뜻이 있어요 자 쓰겠습니다 아이상음신하며 나는 상으로서 삼십이상으로서 몸을 잘 먹는 나는 상으로서 아이상음신하며 olen통화면 하나님을 forbо자마자 이른 자세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음식라면 음신하며 황명조세란 황명조세관 음식라면 이 음식라면 황명조세란 황명조세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량중소전이세 아리아노는 대중들이 존경하는 바지세 미술술상인입니다. 우량중소전이세 아리아노는 대중들이 존경하는 바지세 미술술상인입니다. 아리아노는 대중들이 존경하는 바지세 미술술상인입니다. 사위입을 감기하라. 사위입을 감기하라. 스테게티로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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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끈자 이만족 이끈자 이만족 화일체 정상이야 이끈자 이만족 이끈자 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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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족